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이벤트 로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우클릭하면 디버깅 메뉴들이 표시됩니다. 하단의 이벤트 디버깅 메뉴들을 사용하십시오. 이 메뉴들을 사용하면 현재 화면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과 관련된 로그를 생성하거나 로그 생성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리거가 5개 있고, 갓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 각 트리거를 클릭할 때마다 지정한 메시지가 얼렷으로 표시됩니다. 트리거 1을 클릭합니다. 트리거 2를 클릭합니다. 로그 보기 디버깅 메뉴를 선택합니다. 좀 전에 클릭한 트리거에 온클릭 이벤트에 대한 로그가 없습니다. 현재 화면 이벤트 출력 실행 디버깅 메뉴를 선택합니다. 트리거 3와 트리거 4, 트리거 5를 각각 클릭합니다. 로그 보기 디버깅 메뉴를 선택합니다. 트리거 3의 온클릭 이벤트, 그리고 트리거 4와 5의 온클릭 이벤트에 대한 로그가 생성되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한 컴포넌트 아이디, 스코프, 이벤트 종료, 그리고 이벤트 함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 창을 닫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화면 이벤트 출력 중단 디버깅 메뉴를 선택하고, 트리거 1과 트리거 2를 클릭합니다. 로그 보기 디버깅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트리거 4와 5의 온클릭 이벤트에 대한 로그는 없습니다. 이벤트 출력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